힘 플러스 3이면은 단독하기 좋은 날이네 어차피 다양성이니까 다른 캐릭터 뭐 저 뭐야 하위 뭐 이런거 가져와도 되고 엘리트 2마리 잡을 수 있군 양자 퇴계 건물 이런거 잡아놓으면 쏠쏠할 것 같아요 무력화가 눈알 퀴기 암전 다 꺽 킹갓 뚫린 구슬 기본으로 주지는 않구요 이거 다양성 모드가 적용되면은 구슬을 한개 줘요 카드 쓰면 생기는건 아니고 이 모드가 적용되면은 그때 구슬이 생겨요 카드 제거 아이고 이런 이런던 작은 상자들아 룰렛도 이제 시드 고정이예요. 13대는. 아마 약화로 갈 것 같군요. 근데 약화 컨셉은 사일런트 밖에 없는데. 마무리 일제사격. 저건 잘 모르고. 다시. 요런 상대까지. 이렇게 잘생겼어요. 룰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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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잘못 계산했다. 표본 거기서 구상을 불쾌... 들고 갈까?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보스 잡을 때는 도움이 될 텐데 일반 몫 잡을 때는 아마 도움이 안 되겠죠? 병번개? 불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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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턴에 공격 그거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못 걸었거든요 빈쇄장 너무 좋고 타격을 두 장이나 줄 수 있어 엘리트 두나리 못먹어도 가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두나리 못먹을 수 있어 고통받으리라 딜 너무 부족하죠 빨리 더 넣어야 돼 차라리 왼쪽 이쪽으로 빠질까 아 이쪽으로 빠졌으면 상점에서 뭐 좀 찾아봤을텐데 어쨌든 염주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수비를 지우든 연탄 연탄 탁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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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양나래검 박혀있으면은 이게 수비도 필요가 없는데 탁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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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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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게임은 지역주가 안될 것 같네요. 숫돌 좋다. 격돌? 괜찮은 것 같은데... 늑지랑 격돌이랑 비교하면... 당연히 격돌이지 저거... 그지같네 저거... 이제 빨리 후비 지워야죠. 희망님 망가십니다. 이제 저거 부상 들어온다. 답 없죠? 희망님 망가십니다. 희망님 망가십니다. 희망님 망가십니다. 희망님 망가십니다. 희망님 망가십니다. 살살 잘 꺾어주면은... 기능성 있어 보이네요. 아... 네돌? 세비. 으 으 으 으 으 인공물보소 음..패 잘 잡혔네요. 그래도 홀로그램? 괜찮겠는데? 아.. 이에도 잉공불인데 생각해보니까 아니 수화하는 것들도 힘 붙어있어? 너무하네 안돼 내 밥줄 수리검 돌리는게 중요하다 그 빔은 어차피 빔은 위령으로 나가는데 그러니 garant진해 유령으로 가는데 아 назад tief 일메 celestial 유령 아낄까? 어차피 노피격도 못했.. 나? 맞았던가 내가? 피격했죠? 뭐 이정도는.. 미라클 베인 임박어집니다. 아 뭐야 이게.. 핸드 진짜 크지가 않네.. 게임 레나님 반갑습니다. 심시비.. 덱 조금만 더 얇으면.. 좋겠는데.. 아 마무리 타이밍 너무 안잡히잖아.. 덱이 붉어서.. 암전은 초반에.. 살기 위해 넣었던 거라.. 하긴 이거 승천도 아닌데 암전 널 필요 없었겠다.. 아니면 차라리 암전을 내가 빨리 썼으면.. 아니면 차라리 암전을 내가 빨리 썼으면.. 사.. 사.. 쎄지? 쎄지? 쓰면 난리날거같은데 수비 내장이 필요하긴하거든요 오 제비건무 박치기 영절 영절 영절도 뭐 저거 화상 지으려면 필요하겠지 아 뭐야 엘리트 한마리 바뀌어볼까 맵구대기 아녀 나 이쪽으로 갈게요 오른표 4개 있고 고맙습니다 공유 양쪽 공유 공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필요 없긴 한데 덱 줄일 수 있으니까 뭐 괜찮다고 해야겠죠. 이제 무력화 아니 저거 뭐야 다 꺾 필요 없는 카드 사라짐 실력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죽죽죽 괜히 넣었네. 그린동화님 반갑습니다. 소멸이라서 없애기는 편하긴 한데 저거 없었으면 1쿠스트 아끼는 건데 저거 없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 이렇게 이럴 수가. 설치. 홀로그램. 재미. 꺾어. 꺾어 제껴. 잘못 썼다. 다리 꺾인 줄 알았는데. 잘못 봤네요. 이 정도면은 덱파워 다 올렸네. 미라소는 필요한가? 사워 카드가 하였구나. 미라소는 필요 없고. 전천? 전천? 지우는 거는 해야죠. 할 거 다 했네. 제비도 지워도 되겠다. 지금 더 추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덱 자체가 세서. 제비 놔둘까? 겁 못 지울까? 저건 내가 왜 강화했지? 영잘도 이제 필요 없겠다. 다 꺾어 지금 세 장입니다. 다 꺾어. 게이드. 사실 이제 건물도 필요 없는데. 건물도 지울까? 내가 저거 왜 돈 내고 강화했지? 돈은 안 했지. 저거 인공물 언제 다 지우냐. 이거 인공물 지울 때 써야겠다. 진짜 못 잃어버려. 제일 잘 모르는 애들. 근데. 그럴 필요가 없었네요. 4. 5. 또 5. 무. 2. 아 이거 안 먹었다 아이고 이런 왜 안 먹었어 어쨌든 이제 그냥 깬 것 같아요 아 켈리포스 그때 필요없다 깜리포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현우 님이 많았습니다. 심플하게 쎄구만요. 다양성은 딱히 일을 안 한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사일런트 덱이잖아. 이거 필요없고 이거 필요없고 이거 필요없고 그냥 평범한 다리 꺾이 덱이였어? 꺼져. 넌 자유야. 완벽함을 한 번밖에 못했어. 다행히 오늘도 겨울 crédito 고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